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채논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이죠 여러분들이 혈기 왕성하게 뛰어노는 날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보내시는 어린이분들 많죠 집에서 보내지 말고 신나게 뛰어놀아야 어린이 여러분들이 또 혈기가 왕성해지고 키가 무럭무럭 크는 주간인데 그리고 약간 장난감이나 베이 같은 거 사가지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러는 주간인데 좀 아쉽네요 제노는 이번 어린이날이 약간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린이분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즐겁다고 생각이 들고 좀 아 저도 이 시절이 있었는데 하고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어린이날을 약간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온 제품이 또 있죠 네 바로 원피스 피규어 보아 행콕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전투모션이고요 보시면 이쪽에 활이 하나 있어요 이게 슬레이브 에로우라고 해서 여기에 닿는 순간 돌이 되는 전설의 화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적여제답게 전투모션에 사이클론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아마 속도랑 관련되어 있는 사이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구현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게 약간 결을 따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어려웠던 작업이었을 거예요 약간 잘 묘사하신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정밀 묘사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보아 행콕은 루피를 사모하는 상사병 걸린 캐릭터인데 상사병 걸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비중적으로 봤을 때 루피의 스토커 느낌도 약간 나고 아니면 루피 루피 쪽은 행콕이를 좋아하는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행콕이는 루피를 사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사병이거든요 상사병이 무슨 병이냐면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약간 발열 증상도 나고 약간 심장도 두근두근하는 그러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병인데 그런 병이 이 친구한테 있다고 하네요 전상전쟁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줬죠 루피를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자기랑 맞는 해군을 갖다 돌로 만들어버리거나 그러한 재해를 일으켰던 칠모회인데 이 친구도 칠모회 여제죠 엄연히 말하자면 칠모회인데 그만큼 공격력은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고 자 보시면은 데미지도 약간 세보여요 돌로 변하면은 그 친구는 여기가 약간 돌이 돼서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신기한게 돌이 돼버리는 캐릭터들은 깨져요 좀 위험한 스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메로메로 멜로 라는 그 하트를 새겨가지고 빔 날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광역 스킬 같아요 적 전체를 하트 돌 상태로 만드는 거죠 돌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현옥을 시키는 그런 스킬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여러가지 스킬들이 있습니다 퍼퓸 피머라던가 기타 등등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이 친구에요 네 이 친구도 강력함을 보여줬던 친구고 루피를 사모하는 열렬히 사모하는 루피만을 위해 움직이는 캐릭터라고 아실 수가 있겠네요 막 보면은 이 친구가 상상을 해요 그 루피랑 잘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더라고 좀 신기한 캐릭터입니다 네 오늘 오늘 본 피규어는 보아 행콕 슬레이브 에로 버전 같은데 약간 보면 발차기 형식이기도 하죠 네 이 발 근데 이 발에 닿아도 돌로 변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얘 능력 자체가 약간 매료 상태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발로 차더라도 네 그게 걸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보아 행콕을 간단하게 알아봤구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구요 어린이분들 바이러스 가 있더라도 즐겁고 미소가 넘치는 어린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게 제논의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네 그럼 다음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뿜 뿜 뿜 뿜 뿜